정서주 배아연 오유진 비하인드 공개 몸 부서져라 연습 top7 이경연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. 18일 방송된 tv 조선 미스트롯 3-top7 완전정복에서는 정서주 배아연 오유진 미쓰김 나영 김소연 정슬의 근황이 공개됐다. 정서주는 화제의 무대 동백 아가씨에 대해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 무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고 밝혔다. 정서주는 할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셨고 무대가 끝난 후 바로 전화를 걸어 너무 잘했다. 네가 최고라고 말씀해주셨다 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. 또한 배아연은 조약돌사랑 무대 이후 연락이 진짜 많이 왔다. 나를 무시했던 행사 업체 이런 곳에서 섭외 전화가 많이 왔다 고 밝혔다. 오유진은 경연 당시 심정에 대해 목표는 3라운드였는데 계속 올라가면서 욕심이 생겨서 top7도 욕심을 냈다 고 밝혔다. 또한 제일 달라진 점은 할머니 친구분들께서 미스트롯 3을 보면서 손녀가 유진이라 좋겠다고 하시는 것 같다 고 전했다. 정서주는 제3한강교 무대에 대해 절박하고 간절했다. 나를 각인시켜 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. 퍼포먼스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. 자신감 있던 곡과 무대였다 고 밝혔다. 배아연은 아 사료비아 무대에 대해 처음으로 춤에 도전했던 무대였다. 이런 장르의 댄스도 도전해보자. 할 수 있겠지 했는데 너무 어려웠다 고 토로했다. 이어 몸이 부서져라 계속 연습했다. 오전 10시부터 새벽 3에서 4시까지 숙소까지 잡아서 연습했다. 그때가 제일 고비였다 고 고백했다. 배아연은 올하트를 받았다. 그 뿌듯함은 잊을 수가 없다. 무대에서 안무 하나라도 틀리면 언니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지 않냐. 또 1라운드 진을 받았기 때문에 2라운드 때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고 전했다. 삼바의 매력 무대에서 삼바에 도전했던 정서주는 생전춤을 춰본 적도 없고 엄청 뭉치다. 갑자기 2라운드에 삼바를 추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비가 왔겠냐 고 회상했다. 정서주는 제일 고비였지만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라운드였던 것 같다. 고 덧붙였다. 이어 정서주는 메들리 팀 미션의 여왕전을 회상하며 내가 잘못해서 언니들이 한 명이라도 떨어질까 봐 가장 걱정이었다. 고 고백했다. 이어 여왕전으로 겨울 장미라는 곡을 부르게 됐는데 언니들의 운명을 짊어졌다는 사실에 밥을 못 먹었다. 그때 살이 가장 많이 빠졌다. 3에서 4kg 정도 빠졌다. 고 말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